웰컴 드림글래스 3D 캠은 장애물의 종류와 위치를 인식합니다. 인식된 정보를 3D 사운드로 다시 제공하여 동호시가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웰컴 도축은행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호시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. 동호시는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코스의 여러 정보를 청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웰컴 드림글래스를 통해 들리는 모든 소리는 코스의 시각 정보를 사운드로 변환한 것인데요. 마라토노가 코스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. 기부해 주신 응원 메시지도 추가하여 동호시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. 동호시의 신체 3D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수2는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되었고 기계적인 장치가 아닌 스포츠웨어의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. 웰컴 드림글래스 제작을 통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R&D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.